어느 누구나 있어 보이고 싶지 없어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귀티나는 스타일로 나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입어야 중년의 패션에 귀티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부티와 귀티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티는 돈이 많으면 누구나 비싼 옷, 비싼 가방, 고급차 등으로 티를 낼 수 있는 반면에 귀티는 돈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같은 거죠. 그 아우라는 사람의 표정, 말투, 태도 등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귀티가 나는 표정, 말투, 태도는 빠른 시간 내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스타일은 얘기가 좀 다르죠? 조금의 팁으로도 귀티 나는 스타일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패션에서의 부티와 귀티의 한 끗 차이는 얼마나 덜어내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색감을 덜어내고 복잡함을 덜어내는 것.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인플루언서분들이 소개하는 스타일은 너무 화려하거나 내 몸이 모델처럼 길고 늘씬해야만 할 것 같고 고가의 브랜드 제품들이라 저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명품이 아니라도 은은하게 귀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과하지 않은 심플한 스타일을 선택하자.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옷차림도 가벼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시원하고 우아한 룩을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죠. 심플한 스타일이 이럴 때 딱입니다. 화려한 포인트나 복잡한 디테일은 오히려 무거운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심플한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여름에는 과하지 않은 심플한 스타일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먼저 무더운 날씨에는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이 필수적인데 심플한 디자인은 편안함과 시원함을 동시에 만족시키죠. 또한 과하지 않은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우아한 매력을 뽐내며 복잡한 디자인보다는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심플한 디자인은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니까 일상적인 모임부터 특별한 이벤트까지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겠죠. 고급스러움을 빛내는 컬러의 힘 패션에서 컬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채색과 뉴트럴 컬러는 이러한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죠. 이들 컬러는 단색으로 룩을 완성하거나 조합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베이지나 그레이와 같은 무채색은 톤온톤 스타일링을 통해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은 컬러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블랙이나 화이트와 같은 클래식한 컬러는 간결하면서도 품격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죠. 이렇게 무채색과 뉴트럴 컬러는 다양한 스타일과 상황에 적용하기 쉽고 컬러의 조합을 통해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니 화려한 컬러보다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무채색과 뉴트럴 컬러를 선택해 주세요. 체형에 맞는 옷을 입자. 나이가 들면 얼굴이 변하듯 내 몸의 체형도 같이 변하잖아요. 승모근은 발달하고 배는 늘어지고 키도 어딘지 모르게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드러내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이다 보니까 상하의를 무조건 크게 입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뭔가 누가 봐도 0.1초 만에 나 중년이다 라고 써붙여 놓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귀티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이즈와 핏을 선택해야 합니다. 타이트하지 않고 너무 펑퍼짐하지 않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체형에 맞는 옷을 고르는 첫 걸음입니다. 너무 타이트한 옷은 오히려 체형을 부각시키고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너무 펑퍼짐한 옷은 체형을 숨기지만 무난하고 특별하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사이즈와 핏을 고려하여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체형에 맞는 옷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신체의 라인을 감싸는 느낌을 줄 수 있어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해 주세요. 귀찮아도 옷을 손질해서 입자. 고급스러운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려면 옷을 입기 전에 꼭 손질을 해야 합니다. 구겨진 옷을 입으면 옷의 질감이 훼손되고 미묘한 주름이 생겨 고급스러운 느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상당히 귀찮죠? 옷을 입기 전에는 꼼꼼하게 손질하여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손질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옷의 외관을 크게 바꿔줄 수 있어요. 먼저 구겨진 부분을 다림질을 통해 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림질을 하기 전에는 옷의 소재와 맞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옷을 손질하고 다림질을 한 후에는 습도가 싹 날아갈 수 있도록 옷을 펴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소재나 디자인의 옷은 전문적인 세탁 방법을 사용해서 세탁해야 옷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오래 입을 수 있으니 핏이 괜찮고 오래 입을 옷들은 세탁소에 맡겨 세탁하는 것이 멋진 옷을 찾아 헤매는 시간과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방은 로고보다 소재와 재질에 무게감을 주자 고급스러운 패션을 연출하는데 가방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죠. 로고가 크게 표시된 가방의 트렌디하고 아 저거 어디 거구나 인식하기 쉬울 수 있지만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가방의 소재와 재질에서 느껴집니다. 가방의 소재가 고품질이고 재질이 탁월하다면 로고가 주는 값어치보다 자연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주겠죠. 트렌드보다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 신발에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귀티나는 패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트렌디한 신발을 선택하기보다는 편안한 착용감에 심플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착용하는 신발은 자연스럽고 우아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주고 편안한 자세에서 흘러나오는 여유로움은 자신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길 수 있어요. 그러니 신발은 너무 트렌디하기보다는 편안한 착용감에 심플한 스타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심플한 악세사리로 고급스러움을 완성하세요. 심플한 디자인의 악세사리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작고 세련된 목걸이나 귀걸이는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어 고급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또한 클래식한 시계나 가죽 팔찌도 세련된 룩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플한 악세사리를 선택하셔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보세요. 귀티나는 스타일은 옷을 입을 때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스타일은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을 입을 때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느낌과 표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화려하고 트렌드에 맞는 옷을 입을 때 느끼는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귀티나는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옷을 입을 때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귀티나는 스타일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귀티나는 스타일은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한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무채색이나 뉴트럴 컬러를 많이 사용해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해 주도록 하고요. 옷을 선택할 때는 내 체형에 잘 맞게 선택하고 귀찮아도 옷을 잘 손질해서 입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방은 로고보다 소재와 재질에 무게감을 주도록 하고 트렌드보다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해서 편안한 자세에서 흘러나오는 여유로움을 표현해 보세요. 악세사리는 심플하면서 과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연출해 주면 좋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어느 순간 많이 초라해지고 삶에 찌들어 있는 저를 외면하면서 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살림도 늘 한다고 하는데 엉망이고 지저분하고 너무 신기한 게 아무리 치워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점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항상 웃어주는 천사 같은 엄마도 아니야. 내 목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지? 하는 성난 황소 같은 목소리.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은 나중에 나중에 거울도 보지 않고 무너지고 있는 내 모습을 그냥 못 본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벽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노력해보고 싶어졌다는 거 그것이 제게 위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 아직 마음을 먹지 못한 분 이미 이겨내신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묻혀있는 제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를 보며 조금 더 용기를 내보는 중입니다. 늘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조금 더 행복한 오늘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